아들과 엄마 단 둘이 떠는 여행. 그 목적지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어 쿠알라룸푸르. 이곳에서 모자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오고 왔어요. 이게 뵙고 싶어서. 대단한 한 번. 이게 그런지 왜 밀어내려 가세요. 정말 바쁜데 이렇게 오신 건. 정말 놀아나 주셨어요. 궁금한데. 우리 아들하고요. 우리 왔어요. 아들님하고? 네. 아들님은? 수영한다고. 군 제대 후 첫 여행. 오랜만에 여유를 마음껏 즐기는 승민군. 군 생활로 다져진 다부지 몸매가 눈에 확 들어온다. 이게 바로 조각 몸매. 승민군 화보지 같아 되겠어요. 민폐야 민폐. 뭐가 민폐야? 민폐이다. 아니 수영장에서 무슨 수영하는 게 뭐가 민폐야? 수영장에 접영, 자유형, 배형 따로 써 있니? 눈 속에서? 이거는 속혀지는지 아시죠? 주변 사람한테 민폐하느라 접영하면. 아니 수영장에서 접영하면 민폐야? 그 고정 개념은 좀 깨세요 아들님. 들어가고. 와, 군 제대에서 다져진 몸매. 완전 좋은데? 군 제대에서 운동 잘 됐다. 치고 작으면 내 몸에 놔둘 거야. 왜 키가 작아? 딱 좋아. 자, 오므리 봐라. 키 작아도 아무 의미 없다. 키가 키랑 삶 안 없다, 그런 거. 너 나팔레이는 기가 내지는 거야, 이거? 차단이니까 왜. 엄마나 안 하는 거야? 실아야, 보형식단 내가 그래서 온 거 아니야. 나 혼자 뭐 비킨 거 다 놓고 있어. 어때요? 보인 줄 게 있으면 다 비키네요, 차단이니까. 뭐해 줄까? 뭐해 줄까? 엄마 물속에 안 들어가는 거야? 수영복 찍지 마! 우리 아직 눈이 나오지 않네. 여행을 와서도 티격태격하지만 언제나 친구같은 모자지가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. 아들의 수영 솜씨를 자랑하고 분압마. 그 성화에 못 이겨 물안경까지 쓰고 제대로 나서는 승민군. 와우, 정말 자랑할 만한 접영 실력이네요. 그라마 때는 굉장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시간을 내서. 제가 막 바쁜 와중에 그래도 얘도 이제 좀 더 미리 들어가야 되고. 그래서 꼭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서로를 몰라요. 우리가 모자지관이지만. 정말 나도 아들의 생각은 모르고. 아들도 엄마의 생각은 몰라요. 그냥 가족이니까 한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. 엄마와 아들 사이지. 이 정도지? 소품이 되는가? 아직까지는 원활이 되지 않고. 원활이는 평생 안 돼요. 평생 안 돼요. 정말 나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. 제가 아까 아침 먹으면서 얘기했어요. 아들아, 사람이 돈을 부는 먹기는 뭘까? 뭘 때문에 돈을 볼까? 다 각자 다르다. 하지만 엄마는 엄마가 원하는 이런 시간이에요. 이런 여의를 갖고 싶어서 본다. 이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없다. 한 번은 꼭 상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걸 놓치면은 내가 완전히 생각이 붙인 다음에 서로의 그 끝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나는 성인으로서 한 남자로서 엄마가 아들로 아닌 남자로서 대제를 해주면서 동시에 아들과 소통을 갖고 싶다. 이것 때문에 정말 무리하게 시간을 낸 거죠. 하나는 알아. 얘는 엄마 같은 여자 너무 싫다. 너무 싫다. 엄마처럼 센 일도 해도 싫고 엄마 같은 성격도 너무 싫고 입으로 얘기해. 기 세고 자기 주관이 너무 뿌듯하고 물러날 줄을 모르고 물러날 줄은 안 되는 거예요. 나쁜 건 다 하고 있겠네. 예쁜 건은 인정했군. 네, 예쁜 건 이제 안 돼. 안녕하세요. 아니.. 진진이가 나중에 여자친구를.. 제가 데려올 때 어떤 여자한테 데려올까. 아, 그렇잖아요. 내가 얘기를 했어요. 밥 먹으면서 아들아, 나중에 너 여자친구 생기면은 엄마 바로 옆방에 얻어라. 왜? 아니, 조천 할게. 엄마 궁금해하시고 밤에 뭐 하나 더 들어서 먹으러. 싫어. 감사합니다.